577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것도 전개를 좀 해야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잠깐만요 이거거든요 어 그랬을 때 얘는 얘는 이제 X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한번 대입해봅시다 A는 12 B는 그냥 1입니다 C는 마이너스 35에요 그렇다면은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라 합니다 12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를 얘를 곱해지는거죠 플러스 35 이것도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46이 됩니다 5번